우산 22일날 그때 한국맵 공개할 것 같은 각인데 오버워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? 이벤트 할 때 저 자꾸 무한 로딩임 아 오케이 레트님 다녀오세요 부산 마우가 99%야 비바 때문에 오버워치 오픈 모시기 행사 같은 거에요 나 초대장 왔는데 그날 적어있어서 너무 멀기도 하고 저어주시면 안되나요? 뭘 놔? 팔개 팔개? 팔어 비트레이서 우아 음 좋아 우리 힐러 어디있음? 시스템 폭풍 정크렛 땡 옆에 시스템 폭풍 어 이럴수가 부산 너무 멀어요 부산 아 그 신났네 들어가는 것 봐 프레이서 뒤로 갑니다 프레이서 너무 직인이 심심하죠? 안녕하십니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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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가요 잘 가요 힐좀 주세요 감사합니다 프레이 weekends lesen 정의가 Special 프레이서 잘 가 흐흐흐흐흐흐pack ㅋㅋㅋㅋㅋ 로이시을 궁 쓰면서 내가한테 밀려났어 ㅋㅋㅋㅋㅋ 이때에 몸을 맡겨봐 하면서 떨어졌어 이거 하이라이트 나오면 피겠다 나와라! 나와라! 메례띠네? 아 이내는 캐릭터 바꿀까? 어떡하지? 그냥 하자 리퍼가 여길 왜 와 메리씨 와봐요? 뭐지? 어 너무 맞았다 사브레이 메리씨 천천히 하강하면서 스페이스로 천천히 하강하면서 지워해주세요 그러면 오래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거점 먹읍시다 거점 먹읍시다 아 위에도 보세요 위 스페이스로 우리 우리 아브리 그대로 먹겠네 뭔가 느낌이 정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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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레이서 나이스 메이드 위 조심해요 위에 맥쿠리 아 죽었어 그 맥쿠리한테 여러분 위에 맥쿠리 석양이 진다면 위에서 쏘는 거예요 석양 어 잡았네 어떻게 잡았지 저 뒤에 지가 띠내렸나 어 아냐 내 궁 아니야 너가 나이 상승 이거 와아아아 가그 나이스 내르시구 와 궁대박궁대박 와 궁대박 와 궁대대박 와 걔 멋있게 나왔네 자리아라 가그야 들어가라 나이스 우리 자리야 미쳐 끝 자 아 그 장면이네 덕분에 와 이렇게 하이라이트 맞네요 맞아 여기 맞네 아 6킬 5킬 6킬 4킬 네트님 오나? 네트님 오면 파티 나감 몰라요 뭐 애초에 며친도 아니고 구멍님 그런거까지 처치 안납니다 덕분에 근처에 얼마나 여성팀이 많은데 그래? 한 명 없어진다고 가그 변했어 차없어? 인생? 어? 난 방송이랑 결혼했다고 옛날에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기였습니다 짐은 국가와 결혼했답니다 그 행운의 편지 얘기하는줄 알았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어 어 위험해 좌우 조심하고 힐 깎고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포르비온 있다 벤즈도 있다 여기에 힐 있어요 여기에 아저씨 이거 힐 해주면 저도 찾는거 아니에요? 아니 근데 본인 힐은 자동으로 힐이 되긴 하긴 하는데 우리 이거 어떻게 쓸 수 있는가 링돌이 일단은 쟤 방어만 까고 아이고 방어만 까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 되지 저 1점이요 아 진짜 너무 험하게 두겼네 괜히 님이 슉 들어가서 해제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상대 위도우도 있음 한 들어왔어 들어왔어 내가 해제보도 운다 이거 내가 봐도 로드 후지다 아 괜히 실? 따졌나 칠만하면 힐 저거 뭐야 이 땜에 비란 들어갔고 턱발박쌤 슬아 있다 2층에 어디 있는 것 같은데 펜지 잡았고 되게 아 잘해줬는데 잡았다 나이스 그냥 확 들어가는게 좋을 것 같아 내렸띠 아 좋아요 아 떨어졌어 힐하고 아 또 덧밟았어 혹시 사람이 사람이네 괜찮아요 저 금메달 3개 금메달 많이 먹었으니까 더블킬 그 정도면 사람인정? 아 근데 아까 죽은거 아님? 왜 사람인지? 누가 메르시가 버려줬죠 저 4금 4금 아 나 4은이야 개구멍 너만 없었더라면 너만 없었더라면 내가 4금 낼 수 있는데 와 죽겠다 아 죽었어 아 이런 아 저 2층에 있다 정문 대문의 위쪽에 나한테 오는줄 알았더니 왜 처리 안했어요? 도망치지 막바지 왜 처리 안했냐고요 왜 처리 안했어요 말해봐요 아싸 금 하나 생겼다 저 사람 곧 뺏길거야 준 PL지? 으흠 얼마야? 호르비앤포탑도 끌어올 수 있어요? 노노 아 안글림? 지우가 비효해 아 지금 순하 때문에 쫄아가지고 어우 순하 때문에 못 들어가겠어 아 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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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아악 아악 그게 쉽지 않아 비로 도망쳐 돌아다녀 왜 안 쳐줘 아 몰라 왜 안 쳐줬어 아 진짜 아 MacBook 이제 집중 좀 합시다 에프님, 뭔 캐릭터에요? 저 지금 바꿨는데 다시 바꾸려고 아우, 그렇게 아프네 맥그릇 구암만 죽어 바꿔야돼 아야야야야야 아이씨, 저 땅따이버 저거 캐릭터 좀 누가 섰까봐, 저거 헬 아, 답답해 이걸로 어떡해 에이, 구멍님 2은이죠? 아 3은이죠? 아니 4은인데? 어, 나 치요도 있어 아, 흠 많이 써서 좋겠다 이제 줌키아만을 땡으면 돼 응, 응 너 궁 이제 궁쿨이지? 아니 궁 이제 막 썼어요 아, 그래? 이제 그러면 또 내가 올라갈거야 가만있어 아이, 스나가 귀구멍 머리만 썼으면 좋겠다 나 왜 살렸다고? 너무하신거 아닙니까 아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, 저 위로 짜증나네 아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, 또 맥홀이네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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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그냥 네르시 궁, 궁이고 죽었을때 다같이 그냥 가그공이랑 같이 드러나는 것 밖에 없는데 아 스나 아 겐지 답답해 베크리가 이런거 잘라줘야됩니다 쿠렌님 그쵸 잘랐습니다 리퍼나 베크리가 한번 잘랐습니다 스나매고 겐지를 잡아줘야지 파라가 아니 스나도 잡아야되겠구나 어 우리 우리 들쳤어요 우리 들쳤어요 자 우리 우리 육궁 육궁 6개 다있다 터트렸다 터트렸다 덩클렌즈 살랐다 들어가야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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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덩클렌즈 덩클렌즈 아 저거 마블로가 안되네 덩클렌즈 빛 위로 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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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죽었어 자 라인하르트 괜찮긴 한데 덩클렌즈님 이제 라인하르트랑 잘 다생기면서 지원해주면은 되게가었거든요 야 야 여기가 그렇구나 어허어어 상대의 위도가 잘하는 편은 아니다 다행이다 그나마 그나마 저한테 딜버프 줘보세요 메르시님 궁쓰게 아 이거 라이나로스 때문에 의미가 없네 방팩갔다 방팩갔다 죽였어 죽였어 뭐야 방금 전에 균킥 아 은연 아 은연은 김지 잘랐어 어 잘랐어 또 뒤에 뒤에 메르시 메르시 오케이 토르미온을 잡았다 나이스 나이스 아 메르시 아 아 망했디 토름 아 이거 토르미온 이런거 잘랐는데 메르시부터 잡았어야 되는데 여묵은 죽지 않아요 저기 메르시 궁 있어 메르시 궁으로 다 살림 이미 아 메르시 그의 어 아 그 말고 그거 말고 적 메르시가 너무 잘했다는 메르시 open 뭔소리야 적 메르시가 정말 잘했다는 메르시 5톤 인데 아 왜 항상 계속 나이네 나이렇게 이렇게 대툰님 뭘 자기가 못해 놓고서 뭘 뭘 누구 다 란거 같애 딜러줍시다 딜러? 알겠어 딜러요 힐러 딜러? 상심 와 위드 47포 각각 딜러주라 해서 힐 힐 어 대칭 맞췄다 실금실금실 실골실골실 각일 올티어